지금 화면에 의해 보습한 엑소스 경호에 의해 오른쪽 관계 센터에서 도움을 하십니다. 아랫부분이 보인대요. 아랫부분의 기기도 한 50m 5, 4, 3, 2, 1, 파이팅! 발전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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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소연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우주선 내부의 화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지상에서 우주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 젊은이에게는 이 우주의 무한한 공간에 여러분의 큰 꿈에 함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멀지 않아서 아마 10년 안에 우주광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소연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진짜 너무 좀 재밌고 게다가 너무 신비스러우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제 우주광국이 됐다는 마음에 진짜 저도 이제 감동스럽고 우리나라의 더 훌륭한 인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되고 싶었어요. 일단 우주선이 발전했습니다. 우주선이 좀 황호해요. 너무 멋있어요. 너무 멋있어. 겨울 새생길. 와우!